고개를 끄덕여, 진짜. 야, 너무 빨라. 너 왜 이렇게 오늘 속도를 내는 거야. 너무 빨라. 천천히 가, 천천히. 아, 우리 홍키. 많이 컸네. 야, 진짜 많이 폈구나, 너. 홍키. 홍키야, 참아, 참아. 맛있는 거 먹자, 맛있는 거. 가자, 가자, 가자. 목줄을 풀고 있어도 어디 도망 안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많이 먹었어. 유아마 선샨. 너무 좋다, 너무 좋아. 노래가 막 나오시네. 아, 귀여운 놈. 아, 귀여운 녀석. 아, 귀여운... 그러니까 여자지. 귀여운 친구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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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당황스럽다고. 당황스러워. 야, 너 말 왜 이렇게 잘 들어. 대박이다. 너 정말 내 말을 안 듣는 거니? 우와. 이야. 홍키가 외롭지 않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홍철. 홍키처럼 도시 당나귀들이 살고 있는 카페를 수소문에서 찾아왔는데요. 여기 계신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형님. 안녕하세요, 형님.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. 친구들 만나. 너 씻고. 어떨까? 어떤 기분일까?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. 친구. 친구. 이야, 진짜 금방 친해지네. 산채 한번 하면 배포되겠는데? 봐봐. 저 중에서도 아기가 있어서. 럭키라고 홍철이다. 2개월 오빠. 2개월 오빠예요? 네. 홍철 오빠 외에는 종처럼 마음을 열지 않던 홍키가 럭키에게는 적극적이네요. 수컷인데 얘 엄만 자고 막 저 먹으려고 그러나? 우와. 아까 우리 상계동 개발. 아이고, 아이고. 가자. 홍키. 오, 잘 뛰어. 가자. 오, 친구에서 이거 엄청 잘 뛰어. 근데 둘이 만나다가 신이 나서. 어머, 세상에. 야, 얘 어떻게 했네. 오랜만에 뚜벅 소리. 어머, 홍키가 신났어요. 둘이 쓰레기. 발걸음이 너무 격해. 총총, 총총거려. 정말. 야, 홍키야. 너 왜 이렇게 신났어? 오랜만에 짝을 만나니까. 내가 이 정도로 막 뛰지 않거든요. 와, 홍키 뛰니까. 아니, 럭키 뛰니까 같이 뛰네. 그렇죠. 럭키 가자. 럭키. 와. 럭키는 뭐 이 동네 무험자처럼 돼. 뭐 이 동네 무험자처럼 돼.